자 이렇게 외국 시합 와서 비가 오니깐 밥을 이렇게 먹어도 맛있습니다. 밥 맛있어요? 아니 밥 맛있어 없어요? 근데 비 오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.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. 밥 맛있어요? 네 맛있게 드세요. 네 오늘 여기에 연맹에서 점심 대접했습니다 했고 이거 또 대접했고 오늘 추운데 따뜻하게 잘 준비했습니다. 파워보토 연맹에도 오셨고 사무직에도 오셨고 부회장님도 오셨고 또 일본에 일본 일본 나이는 22살인 줄 알았는데 서른이랍니다. 저렇게 일본 현지 일본 사람인데 한국말 너무 잘해요. 너무 잘합니다. 일본말로 반갑다 무언 말이에요? 잘하십니다. 아 네 잘 모릅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. 오늘 또 오사카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. 하 우리 여기 메카닉이 마린메카닉 부산팀입니다. 마린메카닉이 지금 이게 비 오기가 갑바 스톱을 쏘고 배 수리하고 있습니다. 야 참 저렇게 정신을 일해야 됩니다. 왜? 선수가 시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리 흔들고 날랐습니다. 부산 마린메카닉. 마린메카닉 사장님 이름이 어떻게 돼요? 김다홍입니다. 아 김다홍입니다. 그래도 배 수리하면서 김다홍이라고 얘기 다 하네요.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. 지금 GP 2차전 갑니다. 총 3개의 합장에서 1위를 합니다. 지금 전 세계 프로 GP 올해 12월 대만의 태국 퀴즈컵 저도 참가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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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인아웃 인아웃 과연 누가 1등 들어올까요? 누가 가야기 1등 들어올까요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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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벌합니다. 우와 되게 샤벌해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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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백신 중 빌딩이죠? 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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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이에 사전하고 있네요 세상은 넓고 넓잖아 세상 살이 힘들다 보기 말아요 살다 보면 좋은 날 있을 테니까 처음부터 잘 사는 사람 어디 있나요 열심히 살아갑시다 살다 보면 살다 가보면 힘든 일도 많겠지만